저는 뭐 로마의 개선장군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다 이렇게 군중들을 향해서 손은 들고 꽃가루가 휘날리고 그리고 입에는 개선장군이나 머금은직한 그 옅은 미소를 탁 머금고 그리고 맨 앞에 나와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악수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저희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저 모습입니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이고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이고 그런 자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남FC 정확하게 말하면 성남시민축구단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 축구단의 광고비와 관련돼서 이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 사건은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뭐가 복잡해지면 해명이 되기 때문에 사건의 본질을 말씀드릴 때는 한 두 문장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회사를 가지고 있는 6개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가 당연히 성남시에 민원이 있지요 우리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의 용도 변경을 해달라는 게 가장 큰 민원입니다 왜 용도 변경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땅의 값어치를 올리기 위해서 자연 녹지로 돼 있으면 준주거지로 바꾸고 병원을 짓도록 돼 있는 땅이면 상업시설로 짓도록 해달라 이런 것들이 민원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민원인지 모릅니다 땅의 값어치 값지 10배 이상 튀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용적률 제한된 땅에서 얼마나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느냐가 바로 용적률입니다 여기는 5층밖에 못 지요 이러면 그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50층을 지을 수 있다고 해야 값어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민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용도 변경, 하나는 용적률 이 민원이 있는 6개 기업이 있는데 그것이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농협,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민원이 해결되어 가는 과정 속에 무슨 짓을 했느냐 성남시 축구단, 성남FC 여기에 182억 원의 광고비를 낸 겁니다 182억 원 이게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 본질입니다 민원 해결, 기부금 투척 이겁니다 민원 해결과 기부금 투척 이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게 제3자 뇌물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미 두산건설의 이런 일을 진행했던 두산건설 기업에 있는 간부 한 사람은 이미 기소가 돼 있습니다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공소장을 보면 이재명과 정진상의 공모자,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용도를 변경하고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장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성남시장의 도장이 필요한 겁니다 성남시장의 오른팔인 정진상이 그 도장을 봤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준 사람 결재란에 사인한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경기도 수원지검 성남지청 포토라인 앞에 선거고 지금 저 모습입니다 A4용지 5장 분량의 입장문을 가지고 와서 이제 9분 동안 이걸 읽었습니다 오늘 10시 19분에 도착을 해서 마치 개선장군처럼 손은 들고 맨 앞에 박범계가 나와 있었답니다 박범계 전 전 법무부 장관 또 악수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서 에헴하고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개선장군 성명사라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한명숙 전 총리 2년 동안 교도소에서 만기출소하고 난 다음에 풍선이 날아가고 꽃다발을 받고 이쪽 진영이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리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하는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성남시 공직자의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조작하려는 건 용납 못합니다 검찰 소환조사는 함정입니다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수년간 수사에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꺼내서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구태타입니다 검찰의 왜곡 조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적 제거를 위한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골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입니다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검찰에 출동하거나 교도소에 들어가거나 만기출소할 때 반드시 들먹이는 단어가 있으니 그게 역사입니다 자기네들이 역사의 주역이라도 된 듯이 자기네들은 역사의 주역 그리고 자기네들이 저지른 범죄의 사실을 수사하고 있는 그 집권 여당이나 또는 사법당국에 대해서는 반역사 조직이라고 보는 거죠 그 프레임을 짜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역 저쪽은 반역사의 악당들 이 프레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성남시민들을 위한 자신들의 노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성남FC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업들 거기로부터 기부금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민을 위한 나의 직무 수행이었었다 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오늘 성남시민이라는 말을 빼고 주권자라고 했습니다 주권자 왜 성남시민이라는 말 대신에 주권자라고 했을까요 아 이건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자기의 프로파간다 이기 때문입니다 성남시민을 국권시키지 않고 야당의 대표로서 또 2027년을 노리고 있는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전국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시민들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께 이것도 어색하니까 주권자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이 입장문을 상당히 여러 날 동안 갈고 닦았을 텐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내부 모순되는 형용모순이 되는 그런 말을 집어넣고 맙니다 왜 여러 가지 좀 억지스러운 해명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나는데요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 한쪽에서는 역주행이라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전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역주행이면 역주행이고 전진이면 전진이지 역주행의 전진도 있나요 역주행의 전진도 있나요 그러니까 구태여 내재적 접근을 해본다면 윤석열 정부는 역주행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은 전진한다 이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거고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유권자들은 그냥 몽땅 역주행을 하고 있고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은 역사적 전진을 하고 있다 참 기가 막힌 갈라치기 이분법 선동 프로파간다의 전형적인 수사학을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계속해 갑니다 범죄로 조작하고 있다 범죄로 조작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두산건설의 용도 변경을 추진했던 그 핵심 간부 이 사람이 이제 이미 재판에 넘겨져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조작돼 있다는 거죠 두산건설의 조작, 성남시의 조작, 자신을 향한 조작, 정진상을 향한 조작 모든 것이 다 조작이다 음모론의 대표적인 그 논리적 근거를 만들 때 바로 이 조작인 겁니다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것도 조작이다 부시 행정부의 조작이다 이게 음모론의 출발이거든요 자신을 향한 모든 수사는 조작이다 모든 것이 조작이다 수년간 수사에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문재인 정권 때 경찰이 발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수사라는 건 수사라고 보기가 힘들 정도로 손 놓고 있었던 겁니다 가령 경기 남부경찰청이 무혐의 이렇게 결론을 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차기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한 겁이 나서 남욱 변호사 대장동 일당 남욱이 그랬잖아요 왜 작년에는 너 검찰에서 제대로 된 짓을 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남욱이가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고요 사법 쿠데타다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도 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변호사 출신인데 사법 쿠데타?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비주류가 주류를 향해서 그러니까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정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권에 몸담지 못했던 낙오됐던 방 외에 밀려나 있던 그 자들이 일으키는 것이 쿠데타입니다 아니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어떻게 쿠데타를 해요 그 자들이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정부로부터 임명을 받은 검찰은 그게 볼류입니다 볼류가 어떻게 쿠데타를 해요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쿠데타를 해요? 오, 2023년 1월 10일 윤석열 정부는 드디어 스스로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런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의 사법당국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법당국이 스스로 쿠데타를 해요? 왜? 뭐 하려고? 매우 잘못된 표현입니다 쿠데타라는 말은 검찰의 왜곡 조작이 상상을 초월한다 정적 제거를 위한 표적 수사다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적이라고요 정적이었던 관계는 2022년 3월 9일로 끝났죠 같은 대통령 후보였을 때 정적인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을 상대할 그런 필요도 없거니와 이재명이 머릿속에 떠오르지도 않고 같이 밥 먹기도 싫은 그런 상대일 뿐이지 정적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프레임을 어떻게 만드느냐 자기와 윤석열 대통령을 동급으로 계속 올려놓는 겁니다 나는 윤석열의 정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 스스로 그냥 정적이라는 겁니다 굳이 얘기를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정적은 국민의힘에서 지금 실력을 갈고 닦을 것으로 보이는 차기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의 정적일 수 있겠지요 예를 들자면 이재명의 정적? 3월 8일 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는데 그때 선출되게 될 국민의힘 당대표 이 사람이 이재명의 정직이겠지요 이 성남지청 주변에는 이재명 지지자 400여 명이 일단 모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좀 더 불안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이미 성남지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성남지청 주변에서 막 함성도 치려고 확성기로 이렇게 고함도 치고 그러겠죠 진짜 대통령 이재명이다 진짜 대통령이 이재명이랍니다 이건 대선 불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말입니다 진짜 대통령이 이재명이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가짜라는 뜻인가 우리가 지킨다 이재명 뭐 이런 말을 연호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민주당 최고의원들 지도부 뭐 이런 의원들이 한 20명 가까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름을 제가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서영교 박찬대 고민정 김남국 황명선 정청래 안호영 조정식 김병기 이해식 김의겸 문진석 정태호 주철현 강선우 조경태 천준호 안준호 최기상 임호경 김태년 전용기 양부남 전진욱 박범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말입니다 조금 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개인적으로 저지른 문제와 관계된 건데 왜 민주당이 총출동해서 막고 유세를 부리는 건지 잘 모르겠다 제1당 여당이 아니라 그냥 제1당의 유세와 힘으로 수사를 막거나 저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것은 법의 문제이고 팩트의 문제다 다수가 유세를 부려서 막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법의 문제는 사법으로만 봐야지 진영의 문제나 숫자의 문제로 볼 일은 아닌 것 같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는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더니 이제 아예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까지 함께하며 대놓고 당 대표 개인의 들러리가 되었다 조폭처럼 우르르 몰려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엄포를 놓는다 한들 범죄를 저지른 조직 보수를 지키기 위한 눈물겨운 행태로 보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 조직폭력배에서 그 조직폭력배의 행동대장이라든지 또는 보스에 가까운 유물 보스 본인 등등이 검찰에 구속될 때 보면 그 수화 졸개들이 전부 다 깍두기 머리 검은 양복들 입고 가서 형님 편히 다녀오십시오 이런 인사가 그러잖아요 기업 총수들도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기업들 보면 총수가 검찰에 조사하러 갈 때 보면 그 이사급들 임원들 쭉 나와가지고 이렇게 도열해 있고 응원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뭐 언론사 사장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두고두고 또 논란이 되곤 했었지요 그러니까 저 붓 Uhm 일부 axes 도esto 알람 알